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콜릿 뚜껑 설탕 닭다리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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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브로그로가 나왔어요 진짜 맛있어용 마요네즈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엄청 달콤해요 달콤하고 맛있어요 달콤하니. 그냥 먹어요 초록색과 톡톡톡 너무 맛있어요 소스는 매콤해요 달콤한 고추가돼요 달콤한 고추냉이 달콤한 고추냉이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한 고추냉이 달콤한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오징어 아삭아삭 오징어 매콤해요 오징어 연어 오징어 바삭하고 달콤하고 맛도 좋아요 닭다리에 두꺼운 맛 이건 소스맛이에요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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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요리에 남은 양념을 넣어서 딱 맞습니다 가끔 면이 들어있는 소스와 상쾌한거 같아요 매운게 매운 요리에 넣어먹는 것 같아요 매콤한 것 같아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느낌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치즈가 아주 맛있어울되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쉽게 잘 어울려요 치즈가 더 맛있어졌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졌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아삭하고 달콤해요 쌀밥도 달콤하고 달콤해요 아삭하고 쌀밥이 좋아요 쌀밥이 너무 맛있어요 쌀밥이 너무 좋아요 쌀밥을 먹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